그럼 지금 여기 정말 좀 아름답게 해놨어요. 진짜? 네. 이런 걸 좀 나눔의 전문이거든요. 한국의 교육이 공교육이 왜 흔들렸냐? 개별화 되어서 개별화 되어서 저는 무너졌다고. 그런데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아유 정말 멋있어요. 청소함을 야 세관을 배세를 입자 하니까 무슨 와 되게 멋있죠? 이게 청소함이에요. 구질구질한 교실이야. 이런 정보들 선생님들께서 반장 선생님이 부지런히 카페 만드셔서 전달해 주시면 이런 헐떼들을 전부 나누어서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한 번 응원하는 거를 모두에게 카페에다 올려놓고 우리 학부모님의 관련 정보를 여기다 올려놓으셔도 되고요. 그렇게 해서 내는 올해 정말 멋진 수업을 하셨으면 바랍니다. 끝으로 지금